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05일째구요.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가져왔어요. 자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우리말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n everyday conversation, there are different ways to say what you want.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동사는 이제 아 네요. 자 현재 시제고 뒤에 복수명사가 따라와서 아 를 썼어요.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In everyday conversation, conversation, 대화, 회화. 매일의 대화에서 매일의 대화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to say, 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죠. 뭘 말합니까? what we want.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동사 what, 뭐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when we are with a group of friends, we can say to them, go get me that plate or shut up. 여기까지가 한 문장. 동사가 이제 부사절에서는 이제 아가 동사고 현재, 그리고 주절에서는 can say, 얘기가 동사 부분이네요. 저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구요. 자 우리가 있을 때, 일단의 친구들, 친구들 그룹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 go get me that plate. 자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쓰였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쓰이면 안되죠. 그런데 go나 come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사가 딱딱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go and get 또는 go to get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나에게 가서 가져다 달라 말이죠. 그 그릇을, 그 접시를 가서 나에게 가져다 달라. 또는 shut up. 조용히 해라. 입 닫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가 있죠. however, when we are invited to other people's house with our parents, we must say,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plate if you don't mind? and I'm sorry, I don't mean to interrupt, but I'm not able to hear the speaker.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왼절의 동사가 are invited, 현지 수동태구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must, 조동사 뒤에 동사원용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자 우리가 초대될 때는, 초대받을 때는 어디에, 다른 사람들의 집에, 누구와,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초대받을 때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자 요렇게 말해야 돼요. 뒤에. 말한 내용이, could you lalala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또 please까지 붙어있습니다. 아주 공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mind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공손한 판에 박힌 표현이에요.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plate? 저에게 건네주시겠습니까? 건네주시겠습니까? 그 접시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꺼려하지 않는다면, 직역으로 하면 그렇고, 괜찮으시다면. 아주 이렇게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면서 공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m sorry. 미안해요. I don't mean to interrupt. 자, mea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의도하다, 의미하다, 의도하다. 내가 뭐, interrupt,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말을 끊고 들어간다랄지 이럴 때, 방해하다, 가로막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막을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을 끊을, 말을 가로막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but,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연사, 말하는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말을 돌려서 공손하게 표현합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는 얘기죠. 자, we should use different expressions in different social situations. 자, 동사가 should use.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친구들한테 쓰던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되죠.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좀 완곡하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우리말로 영어로 한 번,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일상회화에서, 일상 대화에서, there are different ways.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말하는 방법도 있죠. 일상회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자, 일상 대화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when we are with a group of friends. 자, 우리가 친구들 무리라고 할까요? 예, 우리가 친구들 무리. 친구들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we can say to them. 우리는 그들에게, 예,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다가 삽입을 합시다. 예, 뭐라고 말할까? Go get made a plate. 가서, 저 접시 좀. 접시 좀. 나에게, 가져다 줘. 가져다, 가져다, 줘. 가져다 줘. 이렇게.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는, 가져다 줘. 또는, shut up. 입 닫어. 예, 닥쳐. 입 닫어. 입 닫어. 예.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입 닫아. 이게 맞나?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When we are with a group of friends. We can say to them. Go get me the plate. or shut up.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말이 다 들어갈란가 모르겠네. 자, however, 그러나. When we are embodied. 자, 우리가. 초대받을 때는. 초대받을 때는. 우리가 초대받을 때는. 우리가 초대받을 때는. 자, 어디에 초대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집에. 다른 사람들의 집에. 누구와 함께. 초대받을 때는. Without a parent. 우리의 부모님과. 부모님과 함께. 초대받을 때는. 초대받을 때는. 때. 초대받을 때. We must say. 우리는 말해야 한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다. 사실 회의는 없습니다. 아니다. 왜 이렇게 됐어. 자. 어. 이프도 많이 되고 부탁할까요? 괜찮으시면. 어. 저에게. 저. 접시. 좀. 건네. 주. 시. 겟. 서. 요. 요렇게. 요렇게 말해야 되요. 그리고. 자. I'm sorry.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방해할 의도는 아닌데요. 방해할. I don't mean to interrupt. 방해할 의도는 아닌. 아니지만. 이렇게 합시다. 자. 벗으로 연결되니까. 자. 연사의 말을. 연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연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연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However. When we are invited. 요. 했나? However. When we are invited. To other people's house. With our parents. We must say.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plate. If you don't mind. And. I'm sorry. I don't mean to interrupt. But. I'm not able to hear the speaker. 자. 다음 문장을 가봅시다. 자. We should use. 자.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 뭘 사용해야 되요. 다른 표현들을. 네.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야 한다. In different social situations. 다른. 어. 사회적. 다른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예. 환경에서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야 한다. We should use different expressions. in different social situations. 자.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러기 전에 단 한 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conversation. 대화. 회화란 뜻이죠. plate. 접시. 그릇. 판. 판금.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plate라고 하죠. 자. 마인드는 꺼려하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 자. 가로막다. 중단시키다. 방해하다. 그 다음에 expression. 그러면 표현이고요. 표정이란 말도 되고요. social. 그러면 사회의. 사회적인. 사교상의. 이런 뜻입니다. situation. 그러면 상황. 환경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우리말로 해석한 것을 보고 다시 영어로 옮기는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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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